음 한번 밥을 맛있게 먹어볼께요 밥이구요 스팸 음 왜 가시가 들어있네 그게 왜 가시가 들어있는지 알아요? 양미리부터 먹었거든요 양미리도 있는데 음 맛있다 이게 알이 들었어요 조금 원래는 알이 진짜 많이 들어있는데 음 아직 때가 아닌가요? 아직 숙배기 안들었어요 음 알을 먹는거에요 음 알 맛있죠 음 음 음 알이 이렇게 들었네요 음 맛있어 음 비린내가 안나요 양미리 음 양미리 먹고 당먹 그리고 그리고 김장김치에요 이렇게 이렇게 이거를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음 음 음 음 맛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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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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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consegue 아무것도 없죠 Carla는요 야구르트 되게 좋아하거든요 안 먹는 중간에도 야구르트 먹어요 이렇게 난 안구 시원하게 먹었어요 이렇게까지 왜 이렇게 시원해요 야구르트가 하루에 2,3개 먹는 것 같은데 그냥 다른 것보다도